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남자, 평베카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T검정이나 Z검정을 통해서 모평균이나 모비율에 대한 검정을 수행을 했었죠. 근데 그 수행됐던 방법끼리 어떤 정규분포라는 것을 가정하고 수행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만일 정규분포가 아닐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검정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시간에 동전 던지기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앞면이 나오면 성공, 뒷면이 나오면 실패, 이런 어떤 성공과 실패의 두 사건으로 구성된 확률분포가 바로 이항분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항분포에 따라서도 모비율이 0.4, 모비율이 0.4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검정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리플레이스해서 저는 0과 1이라는 어떤 성공, 사건 발생했으면 1이고 아니면 0이라는 더미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서 과연 이항분포에 따른 어떠한 가설검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자료를 불러와서 저는 이제 코딩을 한 0과 1로 그렇게 분석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이테스트, 뭐 하연 모비율이 0.4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가설검정을 이제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뜻한 바가 뭐냐면 어떤 스피드라는 어떤 베리업을 변수에 따른 어떤 관측, 여기서 이제 observed랑 expected라는 게 이게 뭐 카이제곱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observed라는 것은 어떤 관찰된 성공 횟수, 그리고 예상되는 성공 횟수가 바로 expected다. 뭐 이제 관찰되는, 관측되는 K, 예측되는 K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관측값과 예측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쭉쭉쭉 보았어요. 이제 뭐 가정된 P, 비율이죠. P는 이제 비율이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뭐 중요한 건 어쨌든 투사이드 테스트, 양측검정이죠. 원사이드 테스트는 뭐 거의 뭐 하질 않아요. 양측검정에 따라서 1.0000 돼 있으니까 뭐 사실상 뭐 너무너무너무 유의하지 않아서 모비율의 차이는 너무너무너무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모비율을 검증을 하실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양측검정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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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